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대걸령 음악지 예술감독인 손여름입니다. 요즘 다들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지쳐계시죠? 전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강원도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모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조금씩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금방 종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립니다. 그럼 강원도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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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